도미노피자 SNS 팬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도미노피자 SNS 팬 여러분. 도미노피자 모델의 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미노피자 모델을 1년간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SNS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드라마 촬영장에 파티과가 왔던 게 기억에 남고요. 스태프들과 배우분들과 쉽게 먹고 힘을 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모델로 활동하면서 입었던 옷을 모금해서 해피옵션을 진행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모금된 금액으로 어린이집 가득히고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뜻깊었고 정말 자부심을 얻었던 기억에 남습니다. SNS의 핵심 활동은 다양한 팬들과의 나눔인데요. 혹시 수지 씨는 팬들과 특별히 SNS 상에서 나누고 계시거나 나누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아무래도 SNS가 빠르잖아요. 신제품이 나오거나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빨리빨리 알려주시면 팬분들도 더 편하고 뭔가 이렇게 신분감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없습니다. 도미노피자 SNS에 수지 씨 사진을 올릴 때면 팬분들의 반응이 아주 열광적인데요. 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불어도 뜨거운 반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이렇게 사진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